안녕하세요. 오늘의 메뉴는 한국의 옷을 입고, 이 옷을 입고, 이제 옷을 입고, 손으로 입고,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, 그리고 오늘의 옷을 입고, 이 옷을 입고, 옷을 입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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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총 1스푼으로 자른 달걀을 둘게요 잘 섞어서 잘라서 1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줄게요 돌려주세요 소금 복숭아 소금 얇게 해볼까? 다음 영상은 면이 덮은 집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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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